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일처리 전문가의 메모 일처리 노트 일광공학 신문사 내용인데요 제목은 담금질을 했다면 바로 뜨임할 것 이라는 내용이고요 담금질한 물품 결국 마르틴사이트를 만든 거죠 상당히 큰 내부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변형이 발생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팽창 뒤틀림 때문에 그렇잖아요 담금질을 하면 탄소가 ABC축 세로축에 들어가면서 팽창 뒤틀림이 생기면서 그 뒤로 놔두면 균열이 발생되고 변형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응력이 있기 때문에요 내부에 이것을 시효균열 또는 방치균열 시효변형 변형도 발생되고 균열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금질 직후에 담금질에 물에 순행이라면 순행에 넣다가 뺐을 때 손으로 만질 정도가 되었으면 바로 뜨임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다음날의 뜨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뜨임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뜨임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으니까 맞춰서 그게 적절하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1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정규의 뜨임이 당일에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100도씨의 열탕 끓는 물에 100도씨 끓는 물에서 가열 정도는 해두고 이길 그 다음날 규정의 뜨임을 수행하도록 한다 100도씨 정도로 온도 올려서 뜨임은 1단계 뜨임에 해당되는 거죠 100도씨는 1단계 뜨임 정도에서 열탕에서 가열 정도를 해두고 이길 그 중에 뜨임을 수행하도록 한다 뜨임은 다음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다 하루 지나면 그 변형된 것이 그대로 팽창 비틀림 상태의 응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변형되거나 균열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